안녕하세요 저는 앤시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FA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의 석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영상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부터 봐야 될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채널에 확인해 보니까 40개 이상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자기 목적에 맞춰서 어떤 조합으로 시청하면 좋은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순서대로 보시면은 원하시는 내용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들을 좀 이렇게 맵처럼 만들어 봤는데 일단 지금 22년 3월 기준이고요 좀 큰 주제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좌측부터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설명 먼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조합으로 보면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설명하고 선형 구조 해석에 대한 영상이 제일 첫 번째로 있어요 이 후크 예제를 통해서 제가 워크벤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파트가 하나인 대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조 해석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가 재료 물성치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리고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필수 시청이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툴에 대한 설명하고 어떤 쭉 플로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시청하시면 좋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필요에 따라서 가지치기에서 갈 수 있게끔 제가 좀 구조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 아래쪽은 보시면은 이 파트 두 개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파트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촉 같은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석하고자 하는 많은 대상이 두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접촉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접촉에 대한 일단 예제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많이 쓰는 볼트와 너트 예제까지 그래서 파트가 두 개 이상이라면 이 필수 시청한 내용 이후에 이 밑에 접촉 관련된 영상들을 예제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설정하고 싶으시면 이론이나 볼트 부분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빼놓은 거는 이 필수 시청 안에는 제가 CAD 모델을 그냥 불러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CAD 모델을 수정하거나 생성해야 되는 분들은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실 거라서 제가 그 CAD 모델링 활용 팁에 대해서 영상이 몇 개가 있어서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재료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선형 물성을 이용하는데 그 외에 비선형 물성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론 부분하고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필수 시청하고 이런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석 목적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아래 같은 경우는 구조 열 해석이에요 그래서 열 전달 해석은 아니고요 이미 발생한 열 온도로 인해서 제품이 팽창하고 축소하는 그 구조적인 열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진동 해석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 진동 해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드 해석 예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중에 대해서는 조화 가진, 싸인 가진이면 이 하모닉 응답에서 아니면 랜덤, PSD 가진이면 랜덤 진동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자주 제가 받는 질문들을 좀 모아놓고 그리고 문제를 좀 겪으시는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해결 팁에 대해서 좀 영상을 모아놔서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석 모델이 점점 커지고 부품이 많아졌을 때는 간략화하고 단순화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모델 만들기라고 좀 카테고리로 만들었고 여기서 대칭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2D 엘리먼트인 쉘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3차원 해석을 2차원 해석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메쉬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메쉬의 이해도에 따라서 메쉬 숫자가 달라지고 메쉬 숫자가 결국 해석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좀 묶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목적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파트가 하나고 그냥 선형 구조 해석입니다 선형 물성치에 그냥 단순하게 어딘가 고정하고 힘을 주거나 변이를 줘서 해석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시청 보시기 좋게 넣어놨지만 제가 이런 제안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굳이 적어놓거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재생 목록에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필수 시청인 선형 구조 해석 후쿠 그리고 재료 물성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가 두 개 이상이라면 접촉이 발생하고 접촉은 비선형성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예제 먼저 버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이 궁금하면 이 아래쪽에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네 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모델에 스크류를 사용한다 그러면 밑에 스크류 모델링하는 방법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료에 대해서 비선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서 기본적인 필수 시청을 하시고 나서 이 비선형 재료에 관련된 영상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까지 보신다면 기본 선형 재료가 아닌 이런 소성 영역이나 연구변형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구조 열여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팽창과 열 축소를 보시기 위해서는 기본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조 열여석 바이메탈 예제랑 또 플레이트 등 좀 여러 가지 예제를 넣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진동해석 부분인데 진동해석이 사실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런데 NCS에서 하는 선형 진동해석은 모드해석을 하고 모드해석 결과를 가지고 하중에 대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상을 시청하시고 모드해석까지는 진동해석을 해야 된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조화가진이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회전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파수 대역인데 명확하게 주파수를 알고 그 주파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하모닉 해석이기 때문에 모드해석 보고 하모닉 해석까지 보시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해진 주파수에 대한 응답을 보실 수 있는 게 하모닉 응답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드해석까지는 동일하고요 같은 모델을 가지고 랜덤 진동해석을 보시면 랜덤 진동해석은 PSD 가진이라고 해서 확률적인 가진에 대한 진동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노면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랜덤한 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넓은 대역에 대해서 PSD 가진을 보는데 모드해석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하중을 다르게 넣었는데 이거를 랜덤 진동해석 예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CA 모델링 디자인 모델러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동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본 스케치 방법 그리고 자르고 파트 생성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자주 하는 질문하고 문제 해결 팁을 모아놓은 건데요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이 영상을 클릭해 보시거나 아니면 제목을 보시면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주 질문 받는 걸 모아놨고요 이것도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해석 모델을 구성해서 해석 시간을 단축하고 해석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영상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칭 이용하기는 이 인장 시편 이용해서 이제 2분의 1 모델, 8분의 1 모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3D 해석이지만 엘리먼트 자체를 2D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얇은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쉘 엘리먼트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배경하고 예제를 푸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다 3D 해석이에요 3D 모델링 가지고 3차원 3축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특정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이거를 2차원 2D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면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과정인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설명드리고 예제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VM 아주 기본인 메쉬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 이 메쉬를 잘 이해하면 해석 모델을 더 효율적인 메쉬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쉬 숫자를 줄이고 정확도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메쉬 관련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오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재생 목록을 제가 다 생성해 놨어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위쪽에 쭉 있고요 지금 전체가 보이질 않는데 이 생성된 재생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 1, 구조 해석, 추천 2, 비선형, 추천 3, 비선형 재료 4, 5, 6, 7, 8, 9에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순서대로 설명드렸던 추천 순서를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이거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어떤 영상을 먼저 보면 좋을지를 이제 이 재생 목록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 채널 안에 있는 다른 영상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생 목록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재생 목록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나 별도로 또 공유를 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 오셨다면 영상 뭐부터 봐야 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재생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채널에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상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보면 좋을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초보자분들이 도움될 만한 영상들 위주로 만들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보시고 싶으면 구독과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